예, 고맙습니다. 형제들이요, 맛있게 드세요. 골고루 이렇게 나눠먹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? 저거요. 와, 진짜 좋다? 수강한 줄 알겠다, 형. 야, 목도 사는 거 보고 사는 거 봐, 목도 사는 거 봐. 와, 너무 좋다. 경치가 끝내주네. 와, 예술이야, 예술이야. 와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와. 딱 지금 소풍을 이런 느낌으로. 그러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소풍을 안 가본 거 같은데, 나. 소풍 없었어요? 아, 옛날에 소풍 없었어요? 초당끼도 소풍 가는데. 옛날에는 하기 위험했지, 옛날에는 뭐. 옛날에 왜, 왜, 왜. 소풍 가는데. 막 폭탄 터지고 이랬잖아. 형, 시장은 어디야? 옛날에, 옛날에 막 체류탄 보고 이랬잖아. 폭탄이 왜 터져. 어, 옛날에 체류탄 보고 이랬잖아. 대모, 대모. 대모할 때. 우리, 우린 딱 대모 있었어. 대모 있었지. 응. 근데 소풍 가는 장소에서 더 뛰진 않아요? 소풍 하는 김밥 먹고 있는 게 더 뛰진 않고.